그 다음에 해줄 건 테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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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테스래! 테스용? 안녕, 친구들! 슬비예요. 오늘은 졸업 학사모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? 학사모 틀을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. 양면 테이프를 잘라줄게요. 이거 두 개 만들어주고 반씩 잘라주면 돼요.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. 끝에 여기 칼선 있거니요? 여기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구멍에 됐다, 됐다. 이렇게 네모나게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틀 있죠? 네모난 구멍이 있는 이 도안을 붙여줄 거예요.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테이프를 떼고 붙여줍니다. 이렇게 네 면을 다 붙여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해줄 건 테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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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테슬해! 테스용? 테슬 장식을 붙여줄 건데 어디에 붙여야 하냐면요. 여기 칼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 양옆에 두 군데 있는데 머리띠를 넣어줄 거거든요. 칼선 윗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. 테슬 장식. 그 다음에 여기 네 면에 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. 면 테이프를 뗀 다음에 여기 있는 네모난 펠트 도안을 붙여줄 거예요. 짠! 거의 끝났는데 벌써?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두 개, 세 개, 네 개. 졸업 당사자들은 학사모를 쓰잖아요. 형이나 누나가 언니나 있으면 괜히 나 한번 쓰고 싶은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? 괜히 내가 쓰고 싶어. 그 가운도 내가 한번 입고 싶고 그럴 때 같이 동생들에게 만들어주고 저러신다. 이거 쓰라. 너무 귀엽겠는걸? 여기 원 펠트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. 이렇게 가운데에 동그라미도 붙여주고 이제 화려하게 꾸며야 되나요? 사실 이게 가장 정석적인 느낌의 학사모 느낌 아닌가요? 나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장식을 해볼까요? 예뻐졌어요. 졸업! 졸업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? 나는 이 스타일이야. 좋아요.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여기 칼손에 머리띠를 넣어줄게요. 들어가라. 육. 완성했어요. 짠. 학사모 머리띠. 또 마네킹이 씌워봐야지. 졸업 학사모 완성. 다음 시간엔 보석 십자수 액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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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